아 똑똑한 구구야 나 학교 끝나고 우리 놀이터에서 놀래 아 미안 나는 명문 중 진학에 특화된 뛰어난 시설을 갖춘 플로리다 보카라이탄 영재학원에 가야 해서 오늘은 시간이 없겠는걸 그리고 곧 학원 시험이니까 나중에 놀아보는 절차를 밟아도록 하자 역시 중국어는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아는게 많구나 뭘 너도 노력하면 나처럼 똑똑한 사람이 될 수 있을거야 어 그러면 내가 내는 문제 한번 맞춰볼래 뭐지 내가 못 맞추는 문제는 없을거야 한번 내보도록 해 아 갈매기가 좋아하는 룩은 갈매기가 좋아하는 룩 음 룩은 한글로 옷이니까 갈매기 색깔은 검정색 하얀색 그렇다면 99%의 확률로 정답은 검정색 하얀색 옷이 아닐까 땡인데 음 그럼 뭐지 하하 정답은 바로바로 끼룩끼룩 끼룩끼룩 이래서 나는 바보들이랑 말하는게 싫다니깐 웃기면서 싫은척 하긴 해 집에 갈 때 끼룩끼룩 생각나서 웃음 못 참을걸 잘때도 끼룩끼룩 밥먹을때도 끼룩끼룩 끼룩끼룩 할건 아니고 역시 너는 나의 영혼의 달짝친구라니까 하나도 안웃기거든 나 이제 학원가야하니깐 비켜주지 않겠니 어쨌든 잘가 난 오늘 혼자 머리터에서 놀아야겠네 끼룩끼룩 좀 웃기네 얘들아 이제 곧 중간고사야 공부는 많이 했지? 응 저..저기 선물이야 요즘 춥잖아 그래서 여기 따뜻한 모자를 준비했어 응? 나한테 주는거야? 응 구구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하나 샀어 고..고마워 헤헤헤헤헤헤헤헤헤 구구야 너는 어디 중학교에 갈 생각이야? 너도 나처럼 똑같이 면몽중인 일리노이 중학교에 갈 생각이야? 흐흐흐흐흐흐 구구야 너는 어디 중학교에 갈 생각이야? 너도 나처럼 똑같이 면몽중인 일리노이 중학교에 갈 생각이야? 음 아니 나는 귀족학교인 앤드류 필리스 중학교에 갈 생각이야 우와 그 아무나 갈 수 없던 명문학교중에 명문학교잖아 정말 대단해 구구는 멋있어 아니야 너희들도 명문 학교에 들어갈 거잖아 그래 우리 엘리트답게 모두 명문 학교에 합격하는 거다 알겠지? 응 나는 똥파리 저거 대체 뭐야? 저런 애가 내 친구가 아니어서 정말 다행이야 친구 레이더 발동 구구야? 구구구야? 여기서 뭐해? 뭐야 우리한테 아들척을 하잖아 더러워 구구야 저렇게 수제 떨어지는 애라 설마 너랑 아는 사이야? 그럼 구구는 나의 영혼의 단짝 친구라고 전에 나랑 같이 똥파리 놀이 되어있는걸? 정말이야 구구야? 아니야 저런 애랑 내가 왜 저런 걸 해 절대 아니지 설마 저렇게 멍청한 애랑 친구라고? 아니야 쟤는 같은 반이라 어쩔 수 없이 아는 거라고 다행이다 야 너 구구랑 아는 척 하지마 맞아! 구구는 우리 학원에서 상위권에 드는 명문 학교에 들어갈 몸이라고 그러지 말고 놀자 구구야 싫어 나 내일 학원 시험 있어서 못 논단 말이야 구구야 이상한이랑 말하지 말고 빨리 가자 맞아 빨리 와 응 응 응 응 같이 가 벌써 저녁 11시네 배고프니 영양분을 섭취하는 게 좋겠어 다른 걸 먹으면 너무 칼로리가 높으니까 탄수화물 5.53g 단백질 3.08g 정도 있는 우유 한 잔 정도 하는 게 허기를 달리기엔 딱 좋겠는걸 내가 어제 먹은 걸로 유추해 보았을 때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상한 음식을 먹었을 때 많이 일어나는 증상 중 하나인 배탈이란 녀석을 상한 우유가 유발시킨 건가 배가 아파가지고 마음이나 주위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인 집중력이란 게 흐트러지고 말했잖아 아 배 아프라 아휴 아휴 성적도 엉망이네 얘들아 너희들은 시험 잘 봤니? 얘들아 왜 그래? 미안한데 구구야 넌 우리랑 수준이 다른 것 같아 명문대 같이 가지 않았고 뒤에서 꼴땅을 하다니 얘들아 그런 게 아니고 사정이 있었어 아 미안한데 이제 우리한테 말 안 걸어줬으면 좋겠어 아 그리고 터내줬던 모자 이리 줄래? 아 아니 얘들아 아 아 미안 아 바지에 지렸어 어떻게 명문학교 가리기가 바지에 똥이라 지릴 수가 있지? 아 역시 넌 똑바로 그치기로 딱이구만 더러워 야 가자 아니 다신 말고 이지마 얘들아 아 미안 야 내가 줬던 모자 주라고 아니 뭐라 한 말 해줘 어 어 어 여 여 여 여 여 여 여 있어 다신 말고 하지마 진짜 별걸이야 어 어 어 어 어 어 구구야 어 리 리아야 어 어 너 왜 왜 우산 없이 가니? 그리고 바지는 왜 그래? 바지는 왜 그래? 또 혹시 응 아 아 따뜻해 하 자 구구야 이거 내 옷인데 빌려줄게 이뻐 응 음 고마워 신세 많이 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 조심히 들어가 네 아 구구야 여기 우산 비가 많이 와 조심히 가 리아야 난 너한테 그렇게 대했는데 내가 밉지도 않아? 괜찮아 우린 영원의 단짝 친구잖아 리아야 고마워 날씨가 어디있나요? 하나도 안 해 혦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 하나도 안 해